네 저는 지금 아이디엘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.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우선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아이디엘은 난독증 아동들을 위해서 교구와 교제를 만드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. 이번 박람회에서 보여주시는 제품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는 총 3가지를 일단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요. 읽기 발달 검사를 하기 위한 KDSA 검사지와 그리고 검사 후에 난독증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읽기 발달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만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음소 그림 카드 3종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네 전국적으로 난독증 아이들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산간, 지방, 도서에도 있는 아이들까지 난독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개발 도구들을 계속 개발할 과정에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교사가 없이도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난독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기업의 목표입니다. 지금까지 아이디에리였습니다.